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민지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지원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집계 결과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과연 코로나19로 인해 지원 대상의 상황은 얼마나 안 좋아진 걸까요? 학교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얼마 전에 신청을 받았던 제도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한 건가요? 참고로 이 지원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달 50만 원씩 최대 적달간 선별 지원을 하는 제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산 전과 비교를 해서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는 총 175만 6천 명이 신청을 했고, 이 중 요건에 부합한 149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정말 많은 수가 지원을 받게 되어서 다행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쪽의 종사자들이 주로 신청을 했나요? 네, 근로 형태별로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영세자영업자에서 109만 8천 명이 신청을 해서 6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다음으로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에서 58만 7천 명이 신청해 33.4%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무급휴직자는 7만 1천 명으로 4%의 비율을 보였고요. 성별로 보면 여성이 93만 9천 명으로 53.5%래, 남성은 81만 7천 명으로 46.5%의 비율을 보여서 여성이 남성보다 7%포인트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보다 높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이유는 보험 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등 여성 비율이 높은 특수고용업 중에서 신청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신청자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종사자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직종으로 보험 설계사 17.8%, 교육 관련 종사원은 17.6%, 서비스 관련 종사원은 6.6%, 판매 관련 종사원 4.1%, 학습지 교사는 3.9% 순으로 순위에 올랐습니다. 또 산재보험 적용 14개 특수고용 직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신청자는 보험 설계와 학습지 교사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신청자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면 대략적인 소득도 확인이 가능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개인 소득과 관련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신청자의 평균 소득은 물론 감염병 확산에 따른 소득 감소분 파악 또한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4개 특수고용노동자 직종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비율은 대리운전기사, 방문교사, 퀵서비스 기사 순으로 높았는데요. 반면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골프장 캐디 등은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들은 소득이 얼마나 줄어든 건가요? 네, 일단 지원금 신청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올해 3, 4월 월평균이 지난해 평균보다 69.1% 감소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또 수급자 중에서 소득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49%를 차지했습니다. 이 소득 감소율이 80% 이상인 경우도 무려 41%였는데요. 보험 설계사는 평균 56.1%, 학습지 교사는 49.1% 줄었고, 대리기사는 이보다 더 많은 58.9%, 방문 판매원도 56.4%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격하게 타격을 받은 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40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모두 70% 이상 소득이 감소했는데요. 소득 분위별로 비교를 해도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감소가 더 커졌습니다. 소득 1분위는 월소득이 75.6% 감소한 반면, 소득 2분위는 74.5%, 3분위는 67.4% 감소한 걸로 조사가 돼서 코로나19의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소득 자료를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신청에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월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자료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신청자가 후반으로 몰리면서 지급 일정까지 연기되는 상황도 발생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보다 확실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서 소득 증빈이 어려워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길 희망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가 조금씩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도 제자리를 찾길 희망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핫키워드 김민지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